네. 이것은 일본 말하기 할 건데, 그냥 이것은 공부 아니고 얼만큼 서로 이해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말하기. 취미 아니면 음식. 취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메이가 하고 우선 내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냥 1분간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듣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시작해요. 라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나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라면을 자주 먹어요.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먹는데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도 있지만 요리가 간편해서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을 요리하는 방법은 나도 쉬워요. 일단 물을 끓인 다음에 물을 한 대략 3분 정도 끓이면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요. 그러면 라면에 있는 면을 먼저 넣거나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슈프 넣고 그다음에 면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라면에다가 파, 계란을 넣으면은 맛있게 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라면을 끓인 후에 라면을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라면은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1분 얘기했어요. 한 몇 프로 정도 이해했어요? 네, 네. 몇 프로 정도 이해했어요? 몇 프로 정도 이해했어요? 한 50%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매일 취미에 대해서 1분간 얘기해보세요. 내가 듣고 몇 프로 이해했는지 한번 보게요. 1분, 몇 분, 취미 뭔가 특? 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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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그런데 진짜, 일단 Alrighty. 오케이, 1분. 저는 장ket app Esc려 어수는 한국 Việt Afadows에 학습을 학습을 학교에 학습을 학습을 학습하는 그 60SE는 그 10배 kh parfois 안에서 학습 Moreover, 그 강 filters, 나를 학습을 산jos을 학습을 학습을 학생이 과 엣을 이unning 중 학습도 하며 학습을 학습을 학습urs으로 아주도 흥р해서 학습을 학습을 학습고 학습드립니다. 저는 중국의 고 язы학이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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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하는 모든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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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ах 학습을 학습으로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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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하는 학습 한국어 수술도 애 Build 좀 더iem 한국어 수술은 이제 China 국룡 수술도 출연 주 mes 이 lamp 국룡에 읽고 저는 한국과 한국이나 한국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음식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 얘기 음식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오케이 공부해요 다음번엔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오케이 TNB 읽어주세요 제가 따라 읽을게요 이거 잠깐만요 한국말 얘기해 줄게요 오늘 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두번째 안녕하세요 아침에 나는 밤미를 먹고 우유를 마셔요 봐봐요 공띠또이 새자진 롱바오 나이 몽무이 항상 공띠또이 새자진 롱바오 나이 몽무이 항상 공띠또이 새자진 롱바오 나이 몽무이 항상 잘 모르겠는데 공띠또이 우리 회사는 보통 한국사람들은 보통 내 회사 이렇게 안하고 우리 회사 이렇게 말해요 우리 회사가 짜진 뭔지 모르겠어요 홍백 롱바오 나이 몽무이 항상 십 일 아 아 예 십 십 주 년 네 땅 네 땅 네 땅 십 일 전 금 전 금 전 금 전 금은 보내게 아 아 오케이. 봄. 독본. 독본. 오잉볕. 모잉도어이. 모잉도어이. 모잉도어이 조이 공국가이. 저녁에 나는 보통 딸하고 시간을 보내고 노는데 저녁 10시에는 잠자러 가요 남? 남? 회사에서 마이 인하면 인터넷?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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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야만 해요 수리 그거 수리해야 돼요 프린트 아 그런 거예요? 오케이 사오 공티 tôi đang 격듭 위치 개선 trưởng và nhân viên hải quan 공티 tôi đang chuẩn 중기 직회 quan 중과 nhân viên hải quan 우리 회사에서 추엔정 뭐예요 추엔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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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한 종합 보통 안이 안 된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오케이 파이 카오 까오 파이 네루 có ngoại ngưỡ 톡 께 닛되자 기행 meet 뱅은 뱅은 요거 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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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려면 반세재장 키워요. 이거 어려워요. 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 좋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전통 축제를 하는데 그게 보통 음력 2월에 해요. 뭐 뭐 너는 어디 가고 싶나요? 네. 단어예요? 네. 요이다이. 네. 이것은 몸의 두 분, 태양백, 연관된 주제, 음식하고 관련된 주제의 단어들입니다. 네. 태양백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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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네. 제 비엔덕. 제 비엔덕. 나 행동과 과정 남특암 주간문에 대한 내용. 제 비엔덕. 한 동 바 과정 남특암 주간문에 대한 내용. 조리 과정 및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네. 조리 과정 및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네. 조리 과정 남특암 주간문에 대한 내용은. 뚜껑과 손잡이가 다른 주방용품으로 다양한 음식을 끓이기 위해서 사용된다. 냄비 뚜껑과 손잡기가 달린 주방용품으로 다양한 음식을 그리기 위해 사용된다. 냄비 뚜껑, 깐, 손잡이, 도중, nhà, 베프, 주방용품. 도,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벽. 도중, nhà, 베프, 고맹, 롱, 가방, 찐, 그리고 사우면. 프라이팬 넓고 손잡이가 있는 주방용품으로 튀기거나 볶을 때 사용된다. 롱하면 손잡이 넓은 롱 넓은 즉 홉 대진 튀기다 쟨 싸워 복다 쟨 튀기다 싸워 복다 볶음밥 하면 꼼 싸워예요? 꼼 싸워 복근 밥 꼼 싸워 꼼 싸워 아니예요. 받는 거 같은데 꼼 싸워 복근 밥 싸워 복다 쟨 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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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 튀기다는 방법 쟨 Exploires 냄비 귀абopic 쟨chat 앱 사yn 그냥 빨리 끓이다. 좀 냉정, 냉정. 빨리 끓이고 좀 보통 늑수 사용한다. 수중 대 나오미, 나오미 요리, 면, 면 요리, 짱반, 떡, 반짱 뭐 이런 거잖아요. 짱반, 떡 끓일 때, 튀길 때 사용된다. 오케이, 오케이. 넉정, 네. 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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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친, 주송, 치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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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뼈, 고기 또는 채소로 끓여진 물 종종 다양한 요리의 기초로 사용된다. 똑같은? 육수, 뼈, 고기 또는 채소로 끓여진 물 종종 다양한 요리의 기초로 사용된다. 네, 이거 중요한 요리거리 중 하나예요. 베트남도 녹중 사용 많이 해서 요리하는데 한국도 보통 야항이나 이런 데 가면 녹중 사용 많이 해요. 이거 음식 문화 비슷해요. 한국하고 한국, 베트남 녹중, 고 녹중. 이거 육수, 녹다, 나우 요리, 주송, 수송, 뼈, 치트, 고기, 라오쿠, 채소. 또 보통 아마도 한국에서는 육수 낼 때 물고기 많이 써요. 물고기 중에 멸치, 멸치 육수. 그런 거, 국수 같은 거 할 적이에요. 중독수 종, 람, 고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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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몽, 앙. 이거 한국과 베트남 음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녹중, 녹중은. 녹중, 녹중, 네. 네, 녹중. 녹중, 녹중. 녹중, 녹중. 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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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냉원. 아 네. 신선한 식재료는 밤 조이. 신선한 특밤재료. 능은 류 모이. 신선한 가공되지 않은 홍 최빈. 이거 가공되지 않은 최빈. 보통 중독 사용된다. 요리할 때. 신선한 식재료 전용이 없는 게, 맛있고. 요리할 때. 신선한 식재료 전용이 없는 게, 신선한 식재료 전용이 없는 게, 신선한 식재료 전용이 없는 거에요. 소금, 조미료 및 음식의 맛을 매거나 상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기연분 고기연분은 재미료 및 식물을 매운 점으로 끓아주세요. 그리고 vehicular 재미료 및 식물은 매일 낫다. 조그맨물 전체, 성인, training, 중국 식물은 매일 낫다. 핵 배는 매일 낫다. 그럼 다운 하나입니다. 처음에 말이죠. 또 같은 것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매운 맛, 잔거리와 매운 맛의 국미, 종종 고추와 같은 향신들을 사용하여 만든 것 같습니다. 까이가 맵다고 추아가 맛이에요? 추아, 추아 까이가? 까이가 맵다, 맵다, 맵다. 풍미는 어떤 풍미, 맛, 추아 맛, 맛의 풍미, 흥미, 까이 농하면 매운 맛. 보통 독다울, 방석 수중, 향신료, 옷, 고추, 고추. 한국, 고추 여러가지 종류 있어요. 베트남, 옷. 옷과 베트남, 라, 까이. 옷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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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의 맛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역한. 다오, 먹, 커브. 까클로이. 까클로이. 자석 이름. 까클로이. 자오. 자석 이름. 특백. 특수정제. 탕홍비. 음식 만내는데 사용된다. 후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장신료가. UV 향. 후추. 깨소금. 여러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다 열기를 NOW. OKAY. 열심히. 요 tenho 1963nav. 냅놀이, 후기엔 냅놀이, 중대체 푸놀기 나우 데주닛, 또 마흥비종 특한 뚜껑, 음식을 요리할 때 냄비를 덮고 열을 유지하며 향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엌 도구. 뚜껑, 음식을 요리할 때 냄비를 덮고 열을 유지하며 향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엌 도구. 후기엔 도구, 냅뱃구어, 중대체 푸놀기, 사용한 푸놀기 나우 데, 요리할 때 냅놀과 흥비종 특함, 요리의 맛과 흥비, 향과 열, 열, 열라데주, 유도, 유도, 열, 열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부엌. mache는 벨서 때 내 설정 фотограф가 될 것 같네요. says that kōgu, 네 고 dans 감사합니다. uls acordons модели 제작한 dries을 줄여서 볼게요. 가오가 쌀이죠 쌀 쌀 꿈은 답이고 가오 쌀 우아가오는 뭐예요? 우아가오 황금? 황금? 황금 쌀? 오케이 제가 도이세노이 가오 쌀한 나는 이 간판을 호치민 1군에서 찍었어요 나는 이 간판을 호치민 1군에서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나는 이 간판을 호치민 1군에서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그냥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할께요 쟹베 제가 이 바닷ola 이름이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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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 conscken warrant 네. 사진 찍다 있어요. 땡검아주세요. 겉에 몇 땡검? 네. 간판. 광과오. 간판은 뭐예요? 간판은 뭐예요? 간판은 뭐예요? 간판은 뭐예요? 간판은? 나는 뭐예요? 간판은 뭐예요? 간판은? 간판은? 알겠습니다. 투입배드 하나 해보세요. 뭐죠? 카카오는 음식입니다. 음식재료입니다. 네. 빨간색은 하얀색과 노란색이 있어요. 아. 광고에. 아. 고추. 노란색? 네. 색깔. 고추 마우도. 빨강, 하얀, 노란색이 있어요. 오케이.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공고지향. 이거 해볼게요. 맞아요. 김조안. 맞아요. 뚜 도이. 뚜. 노이다 쌤. 뚜. 김조안. 사오. 조안예프. 이거는 기억? 조안예프. 꽁티. 회사. 충마이. 잠깐만요. 크게 볼게요. 충마이. 이거 무역 아니에요? 무역? 네. 무역. 무역. 충마이. 무역.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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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종. 지종. 이건 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네. 시장. 네. 팹. 니. 이거는 판매. 팹. 디. 마케팅이라고 그냥 하는데 판매. 판매 전략. 마케팅. 방항. 방항. 이게 판매네. 그죠? 판매. 방항. 그 다음에 로윤완. 발음이 어떻게 돼요? 생배. 로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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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익 또는 이득. 치피가 되는 비용이. 치피. 치피. 라 비용? 컨 civic 목동. 계약. 네, 계약. 컨이nes. Portuguese. 투자 발전 발전 시장 조사 발음 어떻게 돼요? 사람 발전 시장 조왕석 리벤윤 이거 사업자금인가? 아니요 리벤윤은 자산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해 바이쌤, 관리, 경영 또는 매니지먼트 경영, 관리, 운영 이런거. 산스웟? 생산. 다이친, 재정, finance, 재정.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네 레 지금부터 것입니다. bigger political conference. 더욱업퇴 전무할 국제. 혹시 Stuart 알아요? 네. 어떻게 할지? 정안아? 우리 회사는? 수학마인 곳에 활동합니다. 링북, 팀조안 팀조안 사업 국제무역 국제무역 사업을 합니다. 국제무역 네네네. 다음 거에요. 넥스트 도끝 저희 cung cấp các sản phẩm và vực vụ chất lượng cao. doanh nghiệp của chúng tôi cung cấp các sản phẩm và vực vụ chất lượng cao. 우리 회사는 공급 các 상품 và 직업 rất lớn. 팀환 얘기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어 어 공급하다. 공급하다. 상품을. 높은 품질의 상품은?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런 것 같은데 높은 품질의 샷 룸. 네네. 자 그러면. 아 오케이. 독특. 태양룬 나 우티앤항 다오고 중도이. 각항룬 나 우티앤항 다오고 중도이. 각항 고객은. 아 이거 해보세요. 한국어. 태양룬 나 우티앤항 다오고 중도이. 태양룬 나 우티앤항 다오고 중도이. 고객 고객. 태양룬 나 우티앤항 다오고 중도이. 우리의 항. 우티앤항. 우티앤항은 모르겠어요. 고객은. 롱 고객은. 우리의. 최우선. 최우선이다. 나 우티앤항 다오. 다오. 머리. 머리. 아 오케이. 오케이. 최우선. 고객님. 네. 독특. 태양룬 나 우티앤항 다오고 중도이. 지금 당장룬 나 우티앤항 다오고 중도이. 이거 알아요? 보태휴? 어려운데 이따가 해요 이따가 뒤에 나오거든요 오케이 네 밭이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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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네 한국어 뭐라고 해요? 한국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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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가 시작합니다 목표 입 동 아 음 빛나잇 목푼 남아서 이거 곧에 중타곧에 혹 나임매에 아 네 계속해서 하면 돼요 내일까지 9시 저희는 또 이제 끊기까지 례노를 끊기까지 끊기까지 례노를 끊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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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한국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내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그냥. 우리 회사는 국제무역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현재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창의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판매부서는 이 분기에 판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비용을 줄인 후 우리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두 회사 간의 새로운 계약이 지난주에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은 우리의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무관리는 모든 비즈니스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오케이. 홍고지안. 시간이 없어서요. 홍고지안. 충탁고 때 혹 나이마이. 이거 다시 공부할게요.